사실 서울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여유가 있네요. 내려야 되지. 저는 내려줘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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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좀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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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예. 내거리에 왔으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 내려오십니다. 바다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도착했습니다. 공통장에서 도착했습니다. 바닐라가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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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또 잠깐 좀 더 예 작업했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방이 뭐에요? 배터리가 몇 개가 왔거든요. 혹시 이제 문제 생기면 배터리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양구치소 서창대 앞에 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대전차가 어디 있나 하고요. 여기요? 보호까지 이리로 가야 돼. 우리 양순호 유성에 이번에 예비후보를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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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할애기 문재인 할애기 문재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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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탄핵전 같더네 문재인 현행 우현 은천 우현 은천 우현 이 새끼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왜 안 오세요? 내가 부산도 갔다 왔어. 그때 고맙다 타고 갔어요? 아니, 제 테스트 타고 갔어요. 허적하셨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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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게놈이야. 가장 유인한 복용을 했다. . . . . 할만한 사람은 정상도 여자라 나는 할만한 사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차옵니다 수고하십니다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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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세상에 강화물 나는 저를 잘 모르겠다고 나는 모르고 내 정상 학생과 국물을smith랑 만날 때 여기 왔어 내가 올만이다 안녕하십니까 에이 에이 가해 본인 졸사 오늘 생신맞아가 많이 오셨습니다. 이곳은 서민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곳은 서민을 죽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